오르가즘 나 한 번도 못 느껴봤다고 진짜 한 번도? 나도 느낄 수 있을까? 이 언니가 홍콩? 참 멀리 남극이라도 보내줄 테니까 오케이 너 피임 안 했어? 쉽지 않네 여태까지 넌 나랑 왜 했냐? 그냥 네가 좋으니까 했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네 문제인 거지 괜찮아요? 혼자서 전전긍긍했어 다른 사람들 다 느끼고 사는데 나만 못 느끼는 게 진짜 내 문제는 아닐까 어디가 좋은지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충분한 대화가 있는 섹스를 하고 싶어 좋은 파트너 있을까?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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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여러분 여러분